오늘의 주제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.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그 과도한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집안에서도 부부관계나 자신들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형에 이르기도 합니다. 그런데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받고 나면 피검사도 받고 거의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듣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막상 환자는 진짜 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앞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을 하세요 라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제가 이제 오늘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치료 경험으로 아 이렇구나로 깨달은 거예요. 그런데 어느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이제 왔어요. 그런데 직장 상사는 막무가내로 이거 빨리빨리 하라고 잘 처리하라고 얘기하는데 손님들은 또 왜 물건이 주문한 물건이 이게 안 되느냐라고 막 아우송을 치고 그러는데 이게 공장에서 일이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자기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막 변명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렇다고 아이고 우리 직장 상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어요. 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오셔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. 그럼 관두세요. 그랬더니 관두면요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또 직장을 못 구하면요 그러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. 관두라는 세계 하지 마세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그렇구나. 이게 환자한테 이제 실제 이제 상황이니까 뭐 다른 얘기를 이해를 들어봅니다.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혼하세요. 그럼 이혼하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면은 뭐 경제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것으로 어쩌면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다시 되는 방법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운동하고 마음 챙김하는 명상을 하고 퇴근 후 술 한잔 하면서 직장 상사 이제 좀 험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를 해석하는 방법이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아 진짜 저렇게 하는 거는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은 엄청 많이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상황에서 직장 상사가 분명히 뭐 좀 엉뚱한 진짜 뭐 그런 걸 했는데 그렇다고 직장 상사한테 아이고 당신이 그래서 그랬고 당신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는 나는데 고가 점수도 매기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그 화나는 걸 억지로 꾹꾹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화가 났을 때 꾹꾹 참아야 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뭐 이런 거를 가르칩니다 아 칠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곱 가지 그 감정이 있는데 화가 나고 기쁘고 뭐 슬퍼하고 또 생각이 많고 근심하고 두렵고 무섭고 뭐 이런 건 이제 칠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러한 칠정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지금 화가 났는데 억눌려서 지금 화를 못 풀고 있으니까 억눌리는 기운을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분에게 이제 이분은 억눌렸으니까 이 장부는 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에 대한 치료를 해드렸어요 이제 두 분을 치료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치료 받으러 와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스트레스에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내 주위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? 이게 뭐지? 그래서 이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 면역력이 강하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장부가 튼튼해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았다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것이 감정에 어디 있는가를 이제 확인해서 그 감정 치료를 해주면은 장부 치료를 해주면은 스트레스는 해소가 될 수 있다 이 환자는 침 세 번 치료받고 스트레스가 싹 날아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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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